최종 꿈은 이제 올림픽을 출전했잖아요? 예. 그래서 이제 도쿄올림픽 선발이 되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목표로... 올려야 돼, 스윗스! 헤이! 그렇지, 스윗어 올려야 돼 헤이! 그렇지, 스윗어 헤이! 오케이, 스윗어 다 헤이! 그렇지, 끝까지 헤이! 슬픕니다! 그렇지! 헤이! 그렇지! 스윗치! 다 헤이! 그렇지! 아, 그래도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! 헤이! 헤이! 그렇지! 헤이! 그렇지! 그렇지, 셋! 헤이! 헤이! 러치! 끝부분을 해주세요! 헤이! 헤이! 나이스! 나이스!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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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개, 다섯 개!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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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다섯 개, 세 개!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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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투!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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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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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